자 다시 다시 여기 상자 얘네들은 누구야? 막 노예 같애 소문이 아니라 알겠어 알겠어 아따 굉장히 거시기하네 나 장비 같은 거 없냐 어 위처의 음검 어 되게 지금 많이 얻었어요 뭔가를 위처의 음검 음검 음 강철검 음 데미지는 14짜리 저게 굉장히 좋네 음검 아니 이거는 어 리엘 헌터님 어서오세요 음 갑옷 필드로 필드로 어디가 뭐가 더 플러스가 되는건지 모르겠네 블루 스트라이프 이게 더 좋은거지 음 오른쪽게 내가 갖고 있는거고 그런거 같애 음 음 음 음 야 나 다 에픽이야 갖고있는게 내가 갖고있는거 다 좋다 엄청 좋다 다 근데 은검은 어딨어? 분명 은검 지금 얻었는데 은검이 어딨는지 모르겠어 음 음 보강제 영약 덫 폭탄 어 어 이건 뮤타진이고 위처에 아 도식을 얻은거구나 다이아몬드 가루 어 은 원석만 있으면 되네요 퀘스트장이요 퀘스트장 퀘스트장이요 어떻게 보는거지 일지 일지가 어 그거네 자 프롤로그 제작 위처에 은검 은원석이 어 은원석이 없는데 은원석은 따로 만드는게 없겠지 음 은원석은 따로 만드는게 없을거 같애 어 잠깐만 뭐있나 좀 보자 명상 야 야 명상 아 명상을 못하네 지금 아 살수도 있어요? 이거 뭐 상인도 있나보네 음 음 그래픽은 뭐 처음부터 느껴지만 괜찮은거 같은데 모션이 너무 허접해 그래픽 잘 만들어놓고 모션 너무 허접해 스토리도 잘 만들어놓고 모션을 개떡같이 만들어놨어 어 어 아깍게다 이게 적인데 그래 뭐 그 그리 헬 그리 그 그 그 그 그 이 아 그 그 아 그 그 그 예전을 정리해 주시지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내 영향에 appears 제 왕으로 나타냈 것이다 당신이 제 왕과가 가르치다 왕이나 벨가가가 ? 어떤가? 두완이는 더 다른가 두완이 조금 더 다른가 스코야텔을 수사지 골고루가 직업에 대신 수사지에 대해서 두완이 적두고 정말.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두완이 없는 두완이예요 아니 내가 이거로 연결하지만 으메하니 우리가 이거로 결정하고 우리의 눈에 맞게 우리의 눈에 맞게 우리는 아무도 아직도 많이 남은 것이다 우리의 학교가 너무 많다 우리의 학교가 많이 생긴다 이거로 충전하는 것 같다 우리는 우리의 학교가 너무 많다 한가지의 모양은 더 잘다는 것이다 400년의 죽음을 받은 이 어둠의 오락처 이쁘는 당신의 영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정들은. 그 외모님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 외모님은 제 경험이 아니라, 그리고 제가 안 한 명의 여행을 낸 수 있습니까? 당신은 그냥 다른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유일한 언어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예를 들으시나요? 이런 것이 아니라 범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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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는. 근데 지금 너 부여먹고 있는거잖아 oh yeah yeah oh yeah what the hell they have to be able to go oh yeah 어? 뭐야? 아 뭐 가마력인가 뭐 그런게 있나 보네 엘프들한테 인간들에게 인간들을 그렇게 감안할 수 있네 이미 근데 마법은 작동하고 있어 어 뭐야 활이 안되니까 직접 왔구나 활 계속 쏘고 있는거야? 아이고 오구 어이고 오오漂亮 아이고 어어 야 조심조심 뭐하는 무슨 소리야 아이고 조심해 어이구 어이구 야야야 야 너무한거 아니야?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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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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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것도 없고 이건 뭐지 난이도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거 같아 자체가 누가 지금 따라오나? 아 다행이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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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놀랐어요 친해서도 다르세요? 굉장히 잘 맞춰.. 그런데 시간이 거리는 것과 1917 이긴다고요 만약에 찬의 의상과는 다르기도 했는데 예 ogni 질문 아시지만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Geralt을던 Excuse me 저는 긴이 실포가가 정도였어요 기억을 잃었죠 죽음을 죽게 하며 죽음을 죽일 것 같아 주어umed 발견하면돼요 후에 남겨 loop 아주 잘 엘프는 엘프는 그렇게 미화시켜서 해놓지 않았어요 푯 어? 나 레벨업... 참 참... 나 레벨업 했지? 그러고보니까... 어? 쟤는 게 네 개나 있네? 음... 다 잠겼냐? 왜 잠겼어? 왜? 뭐 이걸 해야 되나? 아니 레벨업을 못하게 되잖아? 야 근데 나 왜 레벨업을 못해? 너 뭐 아무것도 못해? 속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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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어? 여기 마을인가 보니까... 어... 뭐 상인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어? 얘네들은... 왜 왜 이렇게 반바... 바지를... 반바지를 입고 있어? 남자들은 다 반바지 입고 있는 것 같아 다는 아니고 뭐... 아무것도... 어? 얘도 반바지 입고 있네? 저게 원래 보통인가봐요? 옛날... 그 시대상에는... 음... 아 저 엘프... 현상금... 그... 음... 엘프니까 뭐... 사이가 안좋다고 했잖아? 인간이랑... 여기가 되게 더운 지역인가 보구나? 그래서 애들이 다... 반바지 입고... 그냥 기다려... 뭐지? 뭐지? 우리 임프로바이였어... 죽을 수 없어... 우린 이것을 관리할 수 없어... 트레스... 게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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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도와줘! 근데 왜... 왜 이렇게 된거야? 음... 음... 돌탄을 풀어줄 방법을 찾아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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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기 스파? 뭐지 광고기 스파이네?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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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프 접자? 벙장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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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 벙... 생각보다 관련된 관계에요! 아, freak he may be, but he speaks true. 대autary is one of my favourite pastimes, but I don't want a noose place round my neck for pursuing it. The soldier boy's paid us a visit or two, though we didn't have much fun. Away with you, Margo! Go back to your brothel! Time to go? Fine. But hear this, people. He sure liked to parade about, but his willy wouldn't come to attention ha stop the execution shut your trap the singer's the hang and he will hang this is a decent town whores and witches notwithstanding watch your words guardsman i don't know witches but margot's a decent woman shut it all of you or i'll not vouch for what i'll dang tins he's tough showing off his ball wright people I've seen the rot on them hahaha i'm warning you for the last time margot you wouldn't hit'll lady you're no lady killing i did that well Eigen to kill him you didn't kill you then lose auf ovary now google as good enough this 야 한 대 더 맞고 저 옆에 누구 또 싸우고 있는데? 야 엘프의 척자구나 저 여자는 한 명이 죽었어 빨리 뭘 저지해야되나보네 음 야 흐흐흐흐흐흐흠 아 저거 왜 이렇게 웃기냐 툭툭툭툭툭 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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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hell is going on here!? I said! What the arsefuck is going on!? わ! わ! I, uh! I'd like to r-ri-ri-report!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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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 Out of my sight, Clover! 몇 개의 반드시가, 그리고 너로 못 튕는 것 같다. 그리고 너로, 조금라, 손을 놓고. 우리의 공간을 제거하는 것 같다. 어떤 것들은? 여기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Bernard Laredo. 제공의 전자입니다. 플럲тсам. 네. 저는 이 부분에 가면 되었습니다. 당신은 불가능한 부분에서부터 덮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저는 플럲tsam의 용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Vernon Roche, 왕의 경위. 잘 잘 잘. 블루스트리스, 흉한한 흉한한 흈의자. 정확하게. 누군가가와서 협업하고 있는 고정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내 입장에 있는지 그리고 Dandelion? 뭐 그게 애가 말했지? 얘가 냈고 있는지 무슨 입장에 있는지 말하자? 저게 말해? 저게 말해? 저게 말했지? 근데 내가 말했지? 내가 널 벗겨야 하는지 나X 나이스 나이스 나 싫어 I hate the news. We can put on another show. Bloody and serious this time, mind you. Or we can come to an understanding. Meaning? Give me a minute, Richard. Listen here. You may have heard rumors of the tragic events that transpired during the siege of Lavalek Castle. Sadly, they are true. King Foltest is dead. It's likely that Scoia'tael had a hand in this Eena's murder. So you see, none of you can feel safe. That's why today, wagon with armaments will roll out into Flotsam streets. I hereby declare a state of emergency. 굿, families. 저런 식으로 나오면 힘들어지는데 네? 위쳐라는 존재가 굉장히 귀한 존재인가 보네 어 이제 드로프다 드로프 표현도 자랑이 잘했네 야 여기 다 정말 자랑들었는데 단지 하나 아 정말 단지 하나가 모션이 진짜 너무 맘에 안된다 어 여기 여기 어 창녀다 창녀 창녀야 음 옷 옷 옷이 어 거짓이 뭐냐 남자들하고 똑같네 아 남자들하고 똑같잖아 남자들 반발지잖아 어 강아지네 강아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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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봐 누워봐 아까 눕다니 안 눕네 얘네들은 어떻게 해 얘네 둘 여기는 뭐하는데지 어 항생력 어 어 어 아 나도 팔 수가 있구나 어 자 여기 은 은 거시기가 없네 은 거시기가 없네 아 여기 있나 은 은 음 음 은광석이 은광석이 없네 은덩어리 음 저기 상점은 초록색으로 어 어 이렇게 패시가 되나 보네요 어 여기는 주점 같고 여기는 주점 엘포 이오베스 무슨 무슨 부대 스코텔 레아텐 어 뭐야 어 횃불 붙인거구나 또 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여기 얘네들은 뭐하는데지 여기 뭐하는데지 음 여기 거미 거미 도게 아 깃털이구나 으 뭐하는데 아 아 아 아 집이야 에이 아 아 아 으응 으 아 으 그래 뭐하는.. 아 기도 아아 여기 뭐 어? 뭐라고? 수도원 같은 데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깃털 이었서는 뭐 뭔가 있는데 뭐 다른 게 없네 간판을 왜 달아 놓는 거야 그러면 어 어 어 아 뭘 뭘 뭘 아 나 바로 옆에 있잖아 야야야 어 예 아 내산이 강하니까 위치는 음 으음 싫어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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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흠 으음 아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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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러 어 여기 대장관인다 어... 거래합시다 이게 은광석 팔겠지? 철광석 은원석 약시 은원석 팔아 이거를 두개 사고 내꺼 이제 팔아야지 내꺼 거비 이상한게 많아가지고 뭐 이거 팔고 장검 녹색당검 블랙잭클럽 소금 다 팔아 아니아니 가죽자켓 바지 뭐 팔아 팔아 별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룬도 굉장히 많은데 음 이거는 가지고있어봐 가지고있어보지 말고 갑옥강화제 이런것도 있네 음 아참 뮤타젠 이것도 크리티컬 뮤타젠 뭐 제조법이 제조법도 파는구나 아 제조법도 파는구나 제조법을 제조법이 굉장히 비싸네 제조법이 굉장히 비싸네 제조법이 나 무게도 있고 아 무게도 있네 집게 다 어따쓰는거지 이거 집게 이게 무게가 좀 되는데 체인하고 같이 가죽 지옥 제작해달라고 해 무슨 지옥 제작해 주시오 어.. 위처의 은검 자 제작 돈은 얼마야? 가격 35 오케이 자 이제 검 두개 위처의 은검 됐다 이 전리폼 뭐지? 됐지? 뭐 나머지 필요 없지 야 너 옆에다 횃불 들고 다녀나? 불을 붙여서 가지고 다녀 음.. 뭐 필요한 건 얻은 것 같아 가자 술집에 어? 트레스 어디갔어? 어? 괜찮은데... 왜? 어떻게 살아있는가? 좋yd. 모든 젊은 외부가은 지가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두 비밀아야하게도 임프를 지새로 부르는 이유로 없는 일을 찾아뵙지 못하곤. Shorty's told me about 16 아이들, 전부 다투명한 계약으로 남성과의 남성과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는 잘 모르겠는데 너는 좋은 분위기에서 봤어 저는 사실 좋았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예요. 한 명이 저한테 전해드렸어요 누군가가? 죄송합니다. 그 secret 그리고 여기 로치의 친구들이 내 존경을 보냈어요 리디아의 마사크를 내게 돌아왔어요 기억나요? 그 만화로 이렇게 나오는 그 장면들, 동영상이 내가 생각했을 때 아마 기억이 아닐까 기억이 아닐까 제가 조금 후에 왔어요 걱정하지 마, 트레스, 이는 그냥 기억이 많아 지금 많은 걸 겪는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것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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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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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그냥 시작하지 마세요 평평해, 평소에, 깜짝 놀라 알아요, 물론이 아마 내가 눈을 눈에 든 너 거래합시다. 거래? 뭐 웬 거래? 어 너도 거래? 못파는데 폐물이라고 하네 폐물 폐물은 뭐야? 음 폐물은 그냥 팔아도 되는건가? 그냥 됐다 음 음 여기 거래하는 애들이 왔네? 아 똑같네 발점에서 만났다고? 너 누군데? 어 누구였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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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damn that was close 인기 vodka 트ris 멕이 롸 롸 롸 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 아 아 아 롸 아 아 magic takes its toll but i'll be all right good to see you in your beard again can somebody tell me what happened you set off a month ago for zoltan's wedding that got fucked there will be no wedding did you hear about full test rumors travel faster than the wind winds and rumors i want to know the truth i want to know how fultus died and the dragon was there really one there and who rules to maria now dandelion calm down you'll choke on your liquor tris you're the expert on temeria tell us who's in charge now it's chaotic and getting worse the old families are fighting for supremacy no holds barred baron kembalt and count merivale i bet among others after the assassination while gerald was in the dungeon the lords convened in a field near lavalette castle that choose a new ruler three days they debated and it looked more like a bazaar than a meeting of nobles except the trade was in court and ministry positions spheres of influence royal privileges humans in spite of several duels and two poisonings no king was chosen civil war was in the air where were the mages hi where were the gray eminences of this world when they were truly needed they weren't invited neither was i but if not for their intervention or rather that of a few influential sorceresses baron kembalt would have taken the throne i was invited to sing at his court once after that he refused to pay me and the food was awful they'll receive their income from all of the strategic did they ultimately resolve anything no it ended as usual sadly john and talus remain our own hope 아! 브렌아와 볼테스트의 승부는 저 두어 분은 뭐리래나 어 두어 분야 뭐 언제 어디서나 어느 게임에서나 등장했다 하면 다 전사지만 그는 정권을 정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정의점이 우리에게 지도해요 내텔아스는 행정이잖아 각자 정의점에 해가сь 그리고 저는 그런 reacties 이제는 장단을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그는 정치에 대한 극을 증가할 수 있네요. 아니, 정정적인 것 같아요. 물론 하지만 민주당의 결합은 항상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는 그들은 필리파의 아일하드의 가정에 대한 대신에 있는 여성에 대한 대신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한국에 대한 전쟁을 통해 보셨는데... 그대가... 그리고 그대가 그 압도 있었던 것이고, 바로 알아요. 그러나 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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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대가 그대가 그대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리오는 보통 흥미를 안에서 아마 그리오는 가까이 멈추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리오는 못 걷고 폴틀은 못 걷고 아마, 확실히 모르게 모르겠지 흠... 절대 안 후에 하! 그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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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그리오에 그가 그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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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우리의 엔킵! 어디가 우리의 It was like this. We got to Mahakam a week after the Grandmaster died. Bob Zoltan, an absolutely grand doublet, a pair of Garibaldi Krakows, and as a gift for Endora, a jade stone as big as my fist. You were broke as a joke when a time dandelion threw me a bachelor party at an establishment called the Tite Lane. Next day, we went over to the Breckenrigs. They welcomed us in, sat us down, and proceeded to discuss the superiority of Mahakaman mining know-how over any other. And that went on until dinner. Just when I thought I'd learned more than I ever wanted to know about mining, they served the soup. You could have held a pen drop. Old Breckenrigs grows and he says, A real dwarf works a bind, not chase his fame on the battlefield. You'll never believe this, Garald, but they served duck blood soup. It was as black as tar. They must have dropped lumps of coal into the pot. Eat, Breckenrigs says, then proceeded to slop two full balls of the shite. Oh, God. Over his mind caves in on his head. Since when have you worked for Roach? Hey, nobody said a word when you went out to save Temeria from the Grandmaster and his mutants. Relax, dandelion. I was just asking. Do what you want. You're an adult, kind of. Uh-oh. That wasn't very supportive. Laugh away. At least I decided to do something constructive. You used to spy for Redania. Now you're spying for Temeria. Some might call you a traitor. Ever tried to live off of poetry alone? The truth is, I'm a citizen of the world. As long as I don't serve Emperor Emhyr, I'm not doing any harm. Leave him be, Garald. You play the spy, but get to work and prove it. You know how 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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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rito said, you're working with the Scoia-tel's Holtun. I've got a lot of things in my life, Garald. But I have never stooped to banditry. The Scoia-tel don't consider themselves banditry. But I am no Scoia-tel. Foltest's killer lay in wait in the tower, where the Lavalettes had hidden the royal bastards. He was well informed. Wait a minute. What were you doing there? I was protecting the king. After the first attempt, Foltest began treating me as his lucky charm. He ordered me to be at his side during the battle. The dragon separated us from the rest of the army. The killer disguised himself as a monk. A blind one at that. He let Foltest greet his children, waited until I had walked off, and cut the king's throat from ear to ear. How did he flee? Jumped out a window into the river below. Yorvith's Scoia-tel were waiting in a boat. It was planned. And you're chasing him because he murdered the king? I was accused of the murder. I need to clear my name. Besides, I looked him in the eye before he escaped. He's a witcher. Then some brave Temerian soldiers showed up, piled on me, and knocked me out. They were taking his side in a second. помню him, friends. The beast attack! The beast attack! We better get out there. Someone's casting spells. Mab, deft. Mab, em. Mab woman is elf. Lius, e.p. But, M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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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큰애를 어떻게 죽여? 어? 어? 누구야 얘는? 얘 마법사인가 보네? 마법사가 그렇게 귀한.. 엄청 귀한건 아닌가 보네? 아 예수님의 무조건.. 뭔 말이야? 어디서? 물어봤던.. Geral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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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 위치아 이것은 악랄이야! 비스트 네오폴트 소즈에크가 깜짝 놀랐어 그리고 너는 이 자식들과 함께 얘기하자! 네 심정도 이해는 거 알지만 안 그래, 건드려서 좋을 건 없겠지 음... 그래서 바로 공격을 하는거구나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그러나 저는 루이 머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전문가들의 주인공사입니다. 모든 것들의 주인공사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의 주인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성능에 대해서는 혹시 당신의 주인공사에 대해서 의사적인 케이런의 그의 주인공사에 대해 그의 주인공사에 대해 목걸이에서 목에다가 펜하고 깃털 꽂고 다니는데? 쓸 일이 많나 봐. 그의 주인공사에 대해 그의 주인공사에 대해 아멘. 당신은 매우 기준으로 신용카드의 주인공사에 대해 당신의 주인공사에 대해 원장의 주인공사에 대해 부담을 하셨는데 그의 주인공사에 대해 그의 주인공사에 대해 50대 50은 50대 50은 좀 너무하고 네가 먼저 왔으니까 55대 55대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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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사시도 사시도 죽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꺄 아 으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파 이 엄마 아 아 이 스스로는 스스로가 되었습니다. 멍트 까랑이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봐야 합니다.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상에 대한 한 심사한 것 같아요. 지점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주사는 지점을 통해 보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멍트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어요. 저의 옆을 곳에 있어. 그 인원에서의 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방한 기회사입니다. 물약을 좀 만들어 놓을까요? 중독 저항 발에 대한 저항 일단 어 뭐 피 채우는 건 없나? 피 채우는 건 저 열사.. 아니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제비 재생력 이거는 조금 많이 만들어도 근데 두 개밖에 못 만드네 안타깝다 더 만들 수 있지 않나? 더 만들 수 있네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 피해량 검으로 입히는 피해량 그리고 표시 피해는 필요 없고 최대치 증가에 이거는 뭐야 입히는 피해를 증가하는 거고 최대치 증가 아 아 이거 아 이거 못 만드네 더이상 만들 게 없구나 아니 아니 이제 이제 이게 이게 왜 잠긴 거야 뭐 이거부터 일단 다 찍어야 되는 건가 원기 회복 어 말고 체력 음 그리고 여기 여기 아 그래도 안 풀렸네 음 여기에 뮤타젠 하나 넣고 됐지 어 그래도 잠겨있네 이걸 다 찍어야 되나 본데 음 화살 되돌리기 능력 당겁 추척 능력 Swan 이거 체력을 누르자 됐나 아 아 아직도 아직 안 되잖아 어쨌든 음 됐어 무슨 일에 일어난지 알아라 세드릭과 대응하자 이거 왠지 스카이 림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스카이 림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의 자유도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 자유도는 있는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네 연습요 다들 내가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항구를 처리만 하면 바로 떠나올게 되네 뭐있냐? 우와 이거 뭐야? 왜이렇게 피해량이 왜이렇게 높아? 어? 커틀러스 이거 되게 높은데? 21? 잠깐만 어 어 아 그래요? 어 돈이 어 돈이 없어요 근데? 뭐 팔 팔 만한거 륩 여 여 무기가 코트러스가 어 여 여기 차이가 엄청나네 르리도 여 이거 다 다 가져가야지 다 가져가 다 이거 훔쳐가는건지 뭔지 아 그 그 그런가요? 자 언제나 칭찬은 나의 힘이 되지 음 그건 그렇고 공략에 뭐 이렇게 많이 짓는데 지금 뭐가 많아요 음 근데 또 뭐 만들 수 있을까 음 근데 이 제비 오케이 오 왜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어 어 제비가 가장 중요한거기 때문에 따까마기도 많이 만들었구요 황금깨꼬리 이것도 좀 만들자 음 그리고 강도를 증가시키는데 필요없고 이거 이게 이거 이거 그렇지 고양이도 됐다 됐다 많이 만들었어요 야 가볼까 가볼까 야 너 어디가 아 아 아 아 아 통행생 오케이 어 어 가볼은 없어? 야 그래 야 가볼 야 나 검 하나 사자 가볼 가볼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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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포션같은거 말고 야 근데 이거 피채우는 포션을 안파나 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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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벽 바깥의 마을 흫 오케이 돈은 얼마나 줬냐 돈 얼마나 줬어 돈 얼마나 써 오우 좋아좋아 400매시면 살 수 있어 코트러스 근데 왠지 아 코트러스 일단 사 코트러스 이거 아니 이게 데미샤이가 너무 많이 나 코트러스 이거 찬는데 굉장히 이상한거 아니야? 코트러스 코트러스 옷 어 이거 뭐 슬롯도 있어요 슬롯도 서 blah üzer eens 아니 공격 똑같은 너무 집는 스토르은 어 좀 비싸. 나중에 써야죠. 저게 다 어 연구가 아니라 일회용인 것 같아. 가격의 문제. 튜토리얼. 일장. 일단 엘프를 찾아가도록 하자. 엘프 어디갔냐. 엘프보다 케이런을 찾아가도록 하자. 케이런. 케이런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달해야죠. 같이 일원이 됐다고. 엘플리얼이. 엘플리얼이. 아, 다른. 엘플리얼이. 아, 다른. 어.. 나를.. 야 근데 너 생긴거 자체가 엑스트라처럼 생겼잖아 이거 아이구 어으야야야야야야야야 피하고 아이구 아이구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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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가만 아위 이 애들을 무슨 근데 너희들 왜 이렇게 짧은거 정 one rea 죄 라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좋아 아 죽어보이네 아 이건 참 힘들어 힘든 사람이었네 근데 검은 못집냐 검은 못집냐 얘네들은 죽어서 자루를 당겨요 활이 없어요 활이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개를 모르고 죽였어 너나 자 2층에 있죠 2층 2층에 있다고 했죠 여긴가 아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아 이것이 아 아 아 아 아 아 흠 딱! 아... 다..